야 원샷 킬 좋다 맘에 든다 야 근데 여기 지금 오는 게 무슨 의미? 크랭크도 없으면서? 뭐 데려온 거야 지금? 어 여기는 이상한데 꿈에서 이 길을 두세 번은 올라갔던 것 같아 박병권님도 이처럼 감사합니다 어? 이 아저씨를 크면서 봤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쟤를 유탄을 쏘기는 너무 아깝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알려줘 어 이거 알려줘 내가 특별히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어 어 자 이거 알려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열었는데 총알이 안 나온다 그럼 안해 아 필요없는 탄이라구요?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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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됐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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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도 없고 일도 없어요 기관총은 가지고 있지도 않아 같고요 아니 지나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지 같은거 저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내가 여길 어떻게 깼더라 흠 흠 흠 잠깐만 흠 흠 흠 흠 흠 일단 빼고요 흠 흠 흠 어우 먹어야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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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인피니티라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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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 데스티네 단... 단이... 단... 단이 없는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으으으이 진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허브만 죽어 나 저기 들어가야되 아 저 넘어가야되는데 으야! 여길 열어야되잖아 그럼 멍칭으로 흐흐흫 멍충이들 너는 내 데스티니 아잇 멍충이는 나였다 넌 나의 그래빌이 멍충이는 나였어 너만 보잖아 아잇 다시 일어나와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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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물려줄게 한 번만 더 물려준다 한 번이다 한 번이다 한 번이다 한 번이라고 했다 한 번이야 분명히 말했어 자 또 한 번만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이야 이제 없어 이제 기회는 없어 이제 기회는 없다 너희는 이제 죽음이다 뭔데 일로와 일로와 이놈지 시키더라 들어와 어딨어 들어와 어 뭐야 없어? 잠깐만 아 놀래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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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쏘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요 내가 할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내가 갈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아니 기억이 안나다니 내가 말이야 아이고 여기 헬미 헬미 좀 꺼내자 어떻게 했었지 지은지님 안주무셨어요 잠이 안왔어요 저런 저런 저기를 열어야되거든요 일단 여기를 열어야되 그럴려면 자 잘봐요 자 지금까지는 농담이었구요 아 다시 원점 어이거 왜이래 자 여기를 열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그지? 아 그지? 그치 그치? 내 말 맞지? 아 뭐야 아이템 왜 이렇게 또 모잘라 아 내 소중한 것 자 다시 갑니다 잘 봐요 두 번은 안 보여 드립니다 저요? 저 자고 있어요 저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열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열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구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빼요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수거를 하는 거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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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왓섭 게임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무궁무진한 왓섭의 게임이 어마무시하게 많답니다 뭐야 뭔데 쟤 너 또 뭔데 아니 왜 빠지지 안죽어? 빠지지 그래 아 진짜 이지마 이지마 알람이 안왔어요 저런 왜 알람이 안갔을까 어? 이는 왜 고장났대 이런 시부레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는 열었고 시부레 뭔가 대놓고 욕하긴 좀 그렇고 어이 깜짝이야 아이 진짜 망할 놈의 인간들 여기로 나 한번 더 가야되나? 한번 더 갔어야 됐나? 여기도 돌리는 거 하나 있었죠 이쪽도 저정도 물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간이 좋아서 해독을 잘해요 이벤토리가 가듭 잡으러 오네요 경찰서에 가려면 지금밖에 없다고요? 흠 안가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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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어 어휴 아휴 힙쌩 아휴 힙쌩 아휴 힙쌩이 그냥 그냥 구사 으으흐흐 아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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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뒀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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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깃 여기여깃 GPS 여기로 가면 되잖아 그쵸 저 어휴 어휴 유erca 나이슈 나이슈슈슈슈 나이슈 나이슈 종알도 먹구유 뭐야 SZF 있으면 가지 또 내가 원하신다면 총알 진짜 쓸데없이 많네 아니 총은 겁나게 주면서 총알을 왜 이렇게 안주는거야 SZF 아아 여기가 여기구나 어? 여기 아닌데 올라가야되지 아 여기로 올라가야되구나 아 근데 왠지 경찰서 가면 나 다시 가기 귀찮을거 같은데 아 하 하 하 하 하 하 나 하 아 하 하 하 하 어? 잠깐! 어? 이게 여기.. 안 맞나 여기? 안 맞나보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PC 여기죠? 도서관 아 도서관 어? 이거 뭐지? 아이고 당검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여기 아닌데? 아 어차피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세탁실에 휴대용 금고가 있고 화약이 있고 휴대용 금고 저거 저럴까? 이왕이면 다 할까? 그냥 온 김에 해볼까? 이 이런 그지같은 아 이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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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충아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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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다음에 이 멍충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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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인데 이거 아 이거 두 개 중에 두 개 중에 이거 아유 이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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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에 에 에은 나는 키보드를 얻었어 아주 쓸데없는 거지만 쓸데없는 거를 얻었으니까 다시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흰 핀 다 비우고 왔는데 어후 정말 성질 나버리네 피씨 응급처치 스프레이 에이 내가 이거 어디서 비우고 왔지 아까? 응 이거 어디서 방금 나 막 비우고 왔잖아 이상하네 어디서 비웠지 이상하네 화장실에서 비웠나 어헅 이상하네 여기요? 여기? 진짜 내가 여기서 비웠다구요? 똑똑한데요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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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비웠던 말야 흐흐흐흐흐 아 일단 이것도 넣어 일단은 이것도 넣어 일단은 자 이제 간다 어 키 그리고 다시 찾아와야지 멍충아 됐어 이제 너는 아하 USB 찾아가야지 멍충아 어? 똥몽충아 됐어 완벽해 아주 잘했어 칭찬회 칭찬회 아니죠 노트와 필기구 필요없습니다 그런것들은 우리의 기억력을 병들고 아프게 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셔? 어? 오케 띠로리 띠로리 클레어가 연락하거든 날 잘있다고 말해줘 아 오빠인가 보다 캄캄 캄캄하고 낡은 그 사무실에서 서장 잔소리를 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끝내주는 여자가 데이트하고 왔어 커다란 우선만이 돼서 말이야 한 달 안에 다 보는 건 절대 불가능해 6개월 더 휴가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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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의 소리가 없지 오빠가 쓴 것 같지 않다는데 흐흐흐 뭐지? 이게 지금 2번인거죠? 크으 좋아 몰르라고 돌아가는 길에 스페셜 보관함 지하계단에서 엘비타기 전에? 아 몰라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귀찮 샤워실 도서관 나 지금 거기 가야되는데? 아 USB 아 그냥 지자리 갔잖아 뭘 굳이 또 다시 회수해 귀찮게 아 아 진짜 아무도 나의 귀찮음을 말릴 수 없으샘 잠깐만 나는 지금 뭐야 여기 기록실 아닌데? 안전금고실 여기 가야되 1층 1층 안전금고실 어릴때 어땠는지 알거 같다구요? 어릴때를 저 어릴때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모르셈? 몰랐으셈? 자 여기서 쭉 내려가서 여기 여기 됐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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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오 됐쑤요 아 근데 쓸만한게 없쑤요 아 이게 하나있다 109 역시 109 믿을만한건 109밖에 없네 109 208 109 208 203 109 109 203 208 됐쑤요 쏘 됐쑤 두 칸 늘었으요 먹었으요 어? 배꼽 왜 안열렸어? 쓸데없이 103이 열리고 난리 허허허허 됐고 열어주세요 잘 먹었으요 저 필름을 저 필름 다 필요없는 거겠지 그런 힌트 주는 거겠죠? 필름 필요없으요 자 가겄습니다 이제 다 먹었지 그죠?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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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그치? 내 말 맞지? 다 먹었지? 아 입으로 배꼽으라고 했는데 103만 했다고요? 경찰서 탈출은 진지게 했지 아 근데 아까 이걸 어디다 넣느라고? 아 몰라 아 어디 자가 들어갈때 있음 알아서 기어 들어가것 쥬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 어디 자가 들어갈때 있음 알아서 기어 들어가것 쥬 없음 말구유 고성능 탄환 강화 프레임 기관총 기관단총 그럼 얘는 아니잖아 SLS606 용이니까 이거잖아 그죠? 얘는 얘도 아니고 이거 완전 슈렉이네 이거는 레베카요? 레베카 지금 여기에 자 오케이 됐나? 바람이 부르는 이 노래 레베카 레베카 그 노래 진짜 좋은데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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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내려가야지 이거 하하하아 이거구만 ross 알았으셈 뭔지 알았으셈 레베카 나의 USB 다시 돌아와 저작권이요? 내가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 내가 너무 잘 불러서? 설마 유에스비 동글 럭셔리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뭐야 이런 썩어라 안 맞자네 돌려야겠지 이름 다시 럭셔리 온 온 온 온 온 온 나이스 소음기 나이스 소음기 나이스 이제 난 이제 난 소리 없이 강하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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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급적의 기아 아 나 잠깐만 그것도 없나? 즉이요? 가방도 없으요? 하 더더더더 하 더더더더 하 아 아 따다다당 아 에스 홀 바2 나왔을때 USB가 있었냐구요? 글쎄요? 흐흐흐 야동 아 야동 넣을때가 없는데? 이거 달라요 혹시? 이거 레온이 본거랑 다르냐구요? 달라요 같아용 달라용 같아용 흐흐흐 어? 내용이 살짝 다르다고? 아 그럼 가져가야지 이거 이제 필요없자네 그죠? 이거 필요없자네 라벨이 붙은 열쇠 라벨이 붙은 열쇠 어 버퍼있어요 지금? 아 잠깐만 4개가 어설프게 났네 4개가 어설프게 났네 이거를 버려 어? 안 버려지네? 안 버려져 얘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오라 아 아 아 칸이 없는데? 아 나 힙색 두 칸만 주라 아 흐흐흐 아 진짜 나 저거 야동 봐야되는데 아 아 가방 없나 위에? 아 야동 다르다메요 아 좋아 땅땅 아따당 땅땅 아이쿠 총알을 다 써버렸네 나이스 가자 가자 아 당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 지나갑니다요 총알이 많아갔구요 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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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솠 내려가고 내려가고 후후후후 Şiew 슉슉슉 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 더 갔나? 이제 내가 할것은? 올라가면 되나? 아이쿠 아타당 땅땅 땅 짝 이건 뭐야? 어허허허 이럴가는거였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뜻하지 않은 올바른 길 어 가방 내 가방 소주 잠깐만 이제 버리시고 야동 한편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 장면이잖아 그 장면이잖아 거 거 거긴 똑같은데 다르다면서요 너무 소름끼치게 똑같은데요 다르다면서요 뭐지 뭐지 룩 킹 룩이 나이트 옆에 서있지만 퀸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 룩이 나이트 옆에 서있지만 킹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 그럼 여기는 킹이 아니란 소리야 그럼 여기가 킹이란 소린가? 킹은 퀸 옆에 서있지 않고 나이트를 바라보며 맨 끝에 있어 어? 나이트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고? 이런 씹어먹을 그럼 나이 아 나이트 가 여기인가? 아닌데 바아 잠깐만 룩이 나이트 옆에 서있지만 퀸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 킹은 퀸 옆에 서있지 않고 나이트를 바라보며 맨 끝에 있어 킹은 퀸 옆에 있진 않아 나이트를 바라보며 맨 끝에 있어 같이 마주보고 있단 소리잖아 그럼 얘도 잘못됐단 소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킹이 잘못된거면 지금 얘가 룩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여기가 나이트고 그죠? 맞잖아 그럼 얘도 잘못된건데? 아닌가? 나이트를 바라보고 있대잖아 킹이 그럼 여기가 킹인데? 내 킹 어디갔니? 킹 여기가 그럼 킹인데? 여기가 퀸이고 맞니? 룩이 나 지금 채팅 안보고 있어요 룩이 나이트 옆에 서있지만 퀸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 킹은 퀸 옆에 서있지 않고 나이트를 바라보며 맨 끝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이트잖아 그죠? 얘가 바라보며 맨 끝에 있어 나이트 위치는 거기가 아니야 케이스 마킹이 틀렸거든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폰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비숍을 넣는다 어 틀려버렸다 잠깐만 얘랑 바꿔볼까? 뭐지? 폰인가 이게? 폰이랑 나이트 위치가 바뀐 건가 그러면? 이게 맞나? 아닌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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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팅 안 볼 거야 훈수가 너무 많아 지금 다시 암만 채팅 쳐보시라지 안 볼 거니까 잠깐만 훈수러들아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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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이 나이트 옆에 서있지만 퀸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이트가 심쿵 나이트를 가운데 넣어보자 나이트를 가운데 넣어보자 그러면 아 갑자기 머릿속이 갑자기 머릿속이 갑자기 머릿속이 갑자기 머릿속이 킹은 퀸 옆에 있지 않고 나이트를 바라보네 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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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나이트인데 확실히 나이트는 맞는 것 같은데 나 아까 이렇게 했냐? 아까도 잠깐만 킹이 나이트를 바라보고 있다메 킹 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가 퀸인데 맞는데 왜 내가 바본가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여기까지는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더이상은 없으셈 여기까지는 일단 맞으셈 룩이 나이트 옆에 서있지만 킹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킹은 퀸 옆에 서있지 않고 나이트를 바라보며 맨 끝에 있다 맨 끝에 있으니까 나이트가 맨 끝에 있는 건 맞아 근데 나이트가 그 위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나이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그 생각을 못했네 어? 나이트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마킹 누가 있어 이 시브레야 와 신이 어쨌다 그랬지? 룩이 나이트 옆에 있다 룩이 나이트 옆에 있다며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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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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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랬어 그럼 여긴 퀴은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다 했는데 나머지 이 두개만 끼면 되는데 이제 일단 얘 껴 볼게요 일단 얘 껴 보고 아니면 반대로 껴보지 뭐 흐으으으으으으음 석구님들! 우리 함께 할까요? 석구님들! 석구님들! 우리 함께 해요! 자,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아니 지금 내가 한 게, 봐봐. 어디까지 맞아? 어, 그렇지. 아까랑 혼수였지. 그런데 아까랑 혼수였지만 이 사람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가끔은 또 함께 하는 재미도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같이 푸는 줄 알고 말했었다고요? 아, 베비님도 말했었어? 이 훈수로야. 언제, 우리가 언제 같이 푼 적 있어?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 잠깐만. 자, 그럼 반대로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아, 스크롤 올려서 보라고요? 아니, 귀찮아요. 지금 말합시다. 자, 훈수로야. 헤이, 베베. 나에게 훈수 좀 주겠니? 헤이, 헤이, 베베. 삐졌니? 대표님 앞에서 삐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왼쪽 룩 나이트? 뭐야? 감히 훈수를 두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나이트 룩 비셔폭은 폰? 반대평은 킹 비셔폭은 폰 퀸? 아,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차례대로 말해봐. 삐, 삐져갖고 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심쿵! 제가 말하는 건 훈수가 아니니 구경하겠습니다. 킥킥은 내 베베님 말이 얼추 맞는 것 같은. 다시 말해봐. 내가 지금 저 채팅창을 스크롤을 하려면 이거를 알트 탭으로 갔다 와야 돼서 그러면 또 여기 마우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스크롤 할 수가 없어. 없으셈? 알트 F4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요? 싫은데요? 빨리 하고 자자. 다시 차례대로 천천히 한번 말해봅시다. 자, 어디부터 말할까요? 자, 어디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나이트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나이트 자리를 어떻게 아냐고 여기서 Rob 캡콤 씨부리들 왼쪽 제일 왼쪽이 나이트 그럼 내가 아까 그렇게 했잖아 나도 아까 이렇게 했잖아 아니면 여기가 아니고? 나 아까 여기다 했는데 나이트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베베님 베베님 얘기대로 일단 가봅시다 중간에 룩 룩 알룩 알룩 센 부르у 어디갔어 룩 여기 뭡니까 끝에 폰이나 비숍 엠보로쿠 어디가 썰로 일단 자 그 다음 베베님 막 지금 겁나 겁나 어깨가 무거울 것이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끝에 폰이나 비숍 음 그럼 딴 데는 확실한거 자 확실한걸로 갑시다 자 여기 자 제일 왼쪽에 퀸 갑니다 제일 오른쪽에 킹 아까 내가 한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자 자 그럼 여기가 폰이나 비숍 이어야 된다는거잖아요 일단 비숍 폰 자 자 무반응 폰 pods 피숍 엠 그 흐흐흡 흐흐흐 허헣 어헝 베베에 흐흐흐흐 흐흐흐 반대일수도 있다는게 뭔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그게 그거지 이제 그러면 다시 원점이지 잠깐만 자 봅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나이트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여기다 나이트를 놓고 룩 그럼 여기가 룩이야 그죠? 룩 그죠? 나이트를 바라보면 맨 끝에 있는게 킹이야 그럼 여기다 킹을 넣어봅시다 그죠? 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가 퀸이지 여기가 퀸 여기가 퀸 그죠? 일단 비숍 폰 폰 아니구요 폰 비숍 다시 폰 폰 여기 비숍 나이스 나이스 흐하하하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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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결정체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으로 안갔구요 잠깐 뒷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잠깐 뒷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파워가 꺼져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폰 반대 에 뭐야 나이트 반대로 놓은거잖아요 질.. 뭐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다 그니까 조합을 한거지 그니까 우리 모두의 결정.. 뭐야 모두의 결과다 라고 말씀드린게 고 뜻입니다 네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